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도로 SUV 한 대가 정차된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을 들이박습니다. 가해자는 내리지 않은 채 차를 움직입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에 접근해 항의를 한 대 슬금슬금 속도를 올리더니 그대로 사람을 매단 채 질주를 시작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차를 멈추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의심 차량이 사람을 매달고 가고 있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한 뒤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112 상황실에 위치를 알려가며 따라가던 시민은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 다쳐요라고 외쳤고 500여 미터를 끌려가던 피해자는 손에 힘이 빠지며 결국 도로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추격하던 시민은 동승자를 내리게 해 구호 조치를 하게 하고 또다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시흥에서 출발해 9km를 쫓아가며 도착한 곳은 인천. 그렇게까지 멀리 따라간 줄 몰랐어요. 인천까지 따라가더라고요. 오만 생각에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막다른 길에 내몰리자 또 차를 버리고 1km를 도망친 50대 가해 차량 남성. 결국 경찰에 검거됐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굴러떨어진 피해자는 다행히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가해 차량 남성을 도주치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고 그런 게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장도 농장에 감아 spielt 다행히 있는 사람인데 그 흔한의 민원을 받을 수 없는 지급용을 지급하게 되면... 지민을 알기 때문에 이게 좀 괜찮을까 싶습니다.